이번 주 맑은 하늘에 여러 번 속으셨죠? 이내 새찬 소나기가 쏟아지며 날씨가 변덕을 부렸었는데요. 주말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기가 안정을 찾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또 낮 기운도 크게 오르면서 제법 덥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구름만 살짝 지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 해안구와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개가 거친 뒤에는 구름들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 동안 장시간 외출 계획하신다면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29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도 강릉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가끔 구름만 마르니까요. 새차나 그동안 밀렸던 빨래하셔도 좋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актив μέ estàs ر